와 개 풍경이 너무 예쁘다 드셔준아 뒤집는다 뒤집는다 권하준 뒤집는다 힘 니 하고 싶은데 왜 니 하고 싶은데 왜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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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에 뭐만 나와야? 모둠에는 강아 너 모둠에 시킬까? 모둠에 시킬까? 어떻게 생각해? 모둠에 시킬까? 여기서 보셔야 돼 귀여워 옷 너무 이쁘지 않냐? 대장에 갔다 완전히 공조시랄께 시킬까? 나의 여자 남자가 왜 있어 엄마 나는 여자같이 남자같이 그렇게 안 키울거야 졸라는데 손주라는 말이 입에 안붙지않아 저희 도미랑 광어된다는데 그걸로 드시겠어요? 아니면 다른걸로 그냥 주문하시나요? 모둠이요? 지금 그거는 된대요 원래는 광어랑 우럭 밖에 안돼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예 네 나는 먹을 필요 없어 맛있게 먹으면 되지 맞아맞아 하주이도 먹을 수 있으면 좋았네 먹기전에 사진촬영 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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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통 각서 이렇게 가세는 빌려까봐 여기는 내추럴이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되게 진짜 우와 하준아 봐봐 우리 하준이 새우좀 볼까? 새우좀 줘보세요 할아버지 하준이 보여줘 새우 좀 보세요 튀어요 튀어요? 튀어요 가죽 티면 돼 하준아 도영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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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전화에요? 아니 진짜 미안하네 또 나와 아직 덜 나온거에요? 덜 나온거야 아 진짜요? 덜 나온거야 이건 일부야 일부 어마어마하네 목이 많이 나와 뭐지 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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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삼 허무하고 네 전라도 털트 산화배 근데 맛있까요? 응? 다 같이 또 나와야돼? 아직 덜 나왔어요? 아 아직 덜 나왔어요? 아 뭐야 여기 미페야? 안 봐 전복 다인다 진짜 그쵸? 이런 해치음을 안 봤을거라 오래 씹어봐 달아 입맛 안나네 입맛 안만나네 신선한거 많이 먹었는데 먹어봐 맛있어 간장찌개도 먹어보고 싶어할게요 야 이거 진짜 달다 고소하다 이거 먹어봐 이거 하나 먹어볼게 이거 설탕이랑 달아 고소해 진짜 고소하다 이거 먹어봐 뭐? 먹어봤어 고소하던데 그게 홍어 껍데기래 홍어 껍데기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나도 전화 먹어봐 꽁치나? 꽁치도 나왔어 몇가지 또 덜 나왔다 아직 덜 나왔다고요? 덜 나왔어 몇가지 덜 나왔어 와 이게 진짜 전라도 클라스네 준아 억지로 먹고 싶은가 응 아 맛있다 너구만 뭐 먹냐? 난 뭐 난 안 죽어 혹시 먹다가 불편하면 뱉어도 돼? 아 예 못 먹게 돼 안 돼 괜찮아 먹어 괜찮아 맛있게 먹어 냄새 많이 나나 안 난다 안 나요? 우리도한테 안 나는데 성함 좀 날거야 먹어봐 맛있거야 먹어봐 뭐야 먹으라는 거야 괜찮지 냄새가 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아예 안 나는데요 냄새가 아예 안 나는데 니 먹어봐 응 신경 써 하준이 막 신기한 표정으로 보는데 계속 이제 곧 유유 형 할 때가 된다 알 것 같은데 응 엄마 아빠들 먹는거 보고 입맛 같으면 응 유유 형 할 때 된걸 안해 표정 봐 잘 시원한 느낌 으음 으음 감사합니다 으음 메밀병운 하나 먹어봐 메밀 병병 하나 먹어봐 야 전복님 방금 수빙수 같았어 아빠 봐볼까? 아빠 봐볼까? 아빠 봐볼까? 뭐야 지금 우는 삐니인가? 신나는 사기 우리 나라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혼자 놀았어 보라마 보라마 이리 안 써 히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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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